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프로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계사와 CAD 단축키의 재미있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단축키 하면 아주 단순하게 젊은 설계사와 나이 든 설계사의 차이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젊은 설계사들은 단축키를 잘 쓰는데 나이 드신 설계사들은 단축키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죠. 사실 설계사들은 2D CAD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3D CAD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2D CAD는 대표적으로 AutoCAD가 있구요. 3D CAD는 많이 쓰는 것은 Inventor, Solidworks, Cartier,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2D CAD는 단축키 관점에서는 좀 쉬운 편에 속하죠. 쉽고 수량도 아주 좀 적습니다. 그리고 젊은 설계사들은 학교에서부터 단축키에 대한 교육을 잘 받고 와서 이 단축키를 사용하는 게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새로 입사하는 신입사원들 이렇게 쭉 둘러보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여러모로 편하고 쉬우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설계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축키 입장에서 볼 때요. 초기에는 오히려 현재 보다 단축키보다 더 어려운 단어를 입력하면서 설계를 많이 했어요. 초기의 CAD라라던가 메가캐드,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도스 시절에 우리가 타이핑에서 쓰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사용하고 했는데 현재는 많이 좀 바뀌었죠. 오토캐드도 좀 쉽게 바뀌었고 그리고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잘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아이콘이 잘 나오고 하니까 나이 드신 설계사들이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솔직히 예전에는 40대를 기준으로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요. 40대가 되면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40대가 되면 현업에서 좀 벗어나서 기술을 이전시켜준다거나 아니면 관리를 한다거나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선배님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40대가 되면 도면 거의 안그리고 다 밑에 사람들한테 시켰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리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그래서 단축키는 고사하고 일반 도면 그리는 것조차도 많이 좀 뒤처지고 하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꾸준하게 설계를 해온 사람들이 있다면 젊은 설계사나 아니면 나이 든 설계사나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그랬고요. 제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없어졌어요. 예전에 무슨 40대만 되면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없어졌고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요. 예전에는 사무실에 손님이 들어오면 여직원이 커피를 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그렇죠? 여직원이 커피 탄다는 게 없어졌잖아요?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가서 커피도 타고 대접을 하죠. 그렇게 바뀐 것처럼 우리 세대가 되면서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직접 그려야 되거든요. 직접 그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축키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단축키를 사용해야 빨리빨리 그려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단축키를 사용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전에 시대적인 상황, 분위기, 그런 것도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3D로 넘어와서요. 한번 살펴보면 3D 설계는 기본적으로 2D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스케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파트도 만들어야 되고 또 조립도 해야 되고 자체 2D 작업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해석도 해야 되고 또 시뮬레이션도 합니다. 그런데 이 3D CAD는 각 부분마다 다 단축키가 있거든요. 현재 표시한 것만 하더라도 7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스케치와 2D 같은 경우에는 AutoCAD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AutoCAD하고 단축키를 공유하는 개념으로 설정을 해서 많이 씁니다. 하지만 나머지 거를 한번 볼까요? 파트 부분이라던가 조립하는 거 그 다음에 공면 설계죠. 서페이스 또 해석이라던가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복잡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쓰기가 어렵죠. 이런 건 전부 다 아이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 단축키라는 것이 AutoCAD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3D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린 것처럼 스케치하는 부분과 자체 2D 정도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쓰기가 좀 어렵고 아이콘을 쓴다. 그러면은 만약에 젊은 설계사와 나이 든 설계사가 단축키를 비슷하게 쓰는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이 3D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다. 동일 수준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약간 특이한 부류가 있거든요. 특이한 설계사들 이 분들은 2D 단축키도 잘 사용을 하세요. 아주 잘 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3D 단축키도 잘 쓰세요. 이게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잘 쓸 수 있을까 좀 궁금하시죠? 3D가 어려운데 이 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요. 오토하키 같은 오토하키 같은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을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토하키 소프트웨어는 리습같이 스크립트웨어입니다.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고 프로그램이 작동되죠. 그래서 3D에서 복잡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명령어를 가로채게 해서 자신이 만든 명령이 먼저 적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합니다. 3D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는 단축키도 있거든요. 이 고정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토하키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 고정되어 있는 단축키를 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고 자신이 만든 명령을 이용해서 실행되게끔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설계사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오토하키를 거의 필수적으로 깔아놓고 쓰고 있고요. 사실 이거 오토하키는 게임에도 많이 쓰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캐디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축키에 대해서 쭉 둘러보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오토캐드 하나만 볼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젊은 설계사들과 나이 든 설계사들 단순 비교 이런 것만 할 게 아니고요. 2D와 3D 그 다음에 특이하게 잘 활용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